저는 레슨을 할 때 이 왼팔은 클럽을 출발시켜서 궤도를 형성하지만 오른팔은 클럽 백스윙 탑에서의 높이를 의미한다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즉 왼팔은 실제로 내가 어딜 자세에서 숙여있는 상태로 한 손을 잡고 옆으로 밀어봤자 아무리 몸이 돌아도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이걸 들어올리가 굉장히 몸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옆에서 노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더 가까이 있는 오른팔이라 클럽이 더 쉽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팔을 그냥 그러면 왼팔 밀고 오른팔로 번쩍 들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골퍼나 아니면 교수관은 없겠죠. 그만큼 골프 스윙은 굉장히 섬세하고 그 동작 자체가 복잡하니까 오늘 조금 그 복잡함의 동작을 이해하고 또 완수를 하면서 오른팔에 클럽을 탑을 딱 좀 정확하게 올리는 방법 더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그립의 악력이 왼팔로 시작하면 그래 앞서 이제 세 개 손가락 잘 밀었으니까 잘 잡아야지 여기가 힘이 좀 더 좋아야지 하는데 오른손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출발을 해줘도 되고 그래서 더 오른팔의 힘은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왼팔은 내 왼팔은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생선 갓 잡은 생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생선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활력을 띄어야 되지만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죽어가기 직전에 좀 아쉽지만 죽어가기 직전에 그 생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너무 힘이 빠져 있으면 제가 다 툭 쳐져버리니까 어느 정도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이 오른손목이 힘이 빠져 있지만 내가 백스윈 탑까지 갔을 때 그 텐션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냐는 어드레스를 잡고 아까 초반에 왼손으로 하체를 잡고 세 개의 손가락을 밀었지만 여기서 오른손을 잡지 않고 펴서 클럽을 옆에 대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얘가 막아버릴 거잖아요. 못 가게. 근데 여기서 힘을 좀 부드럽게 풀어놓고 딱 옆에 닿아있으면 여기서 그대로 밀었을 때 그러면서 왼팔을 그대로 계속 옆으로 이동시켜 지금 몸 뒤로 이동시켰을 때는 딱 오른팔이 이렇게 클럽을 받치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탑의 위치가 딱 받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골프용에서는 오른손목에 힌지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어 얘가 힘이 없으면 얘 너무 쳐지는 거 아니야? 백스윙이 나 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 이러면 공을 맞출 때 자세도 이상하고 제대로 된 스윙이 아닌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몸은 손목의 가동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저는 대략적으로 한 75도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연하다면 뭐 90도까지 다 꺾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45에서 한 75 정도의 가동 범위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얘가 어차피 걸리는 가동 범위가 존재하니까 오른손을 펴고 힘을 빼도 그대로 가면은 아 내 가동 범위만큼 백스윙 탑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굳이 내가 힘을 줄 필요는 없네 그렇게 바로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른손에 힘을 체크하는 방법 힘을 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있는지 체크하는 방법 펴서 스윙을 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클럽을 잘 이동시켰어요. 왼팔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잖아요. 야 그 다음에는 탑까지 가야지. 근데 많이들 알고 있는 거 있죠. 이제 쟁반을 받쳐라.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밖에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 그로스카드니라 했을 때 뭔가 이제 쟁반을 받쳐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동이 됐을 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게 쟁반을 받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오류가 발생하냐. 일반적으로 프로들이 스윙했을 때는 어깨 힘을 잘 빼고 몸이 더 부드러운 상태에서 해서 탑에서 이제 쟁반을 받친다고 해서 클럽을 올리면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아마추어장에서 테이크호일을 다 잘해놓은 상태에서 쟁반을 받치게 되면 이걸 그대로 받치고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받쳐지는 건 손목이 젖혀서 받쳐지는 건데 이게 올라가는 순간 손목은 오른손목은 펴지게 되고요. 이제 뭐 크로스오버의 원인이 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상승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깨에 힘을 맨날 빼라고 프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못 빼는 이유가 정말 내가 쟁반을 너무 받치려고 해서 그런가? 그건 한번 누구나 꼭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솔루션이 뭐냐? 쟁반을 받치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테이크어웨이를 한 이후에 여기서 오른손의 힘은 앞서 표현했듯이 많은 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왼팔이 궤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즉, 왼팔이 궤도를 만들고 오른팔이 백스윙 탑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궤도를 만든 애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즉, 이렇게 왼팔이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궤도를 이동을 시키는데 여기서 오른팔의 엘보는 내가 왼팔이 가는 길이 여기가 아닌 여기 뒤라고 했을 때 즉, 백스윙의 어원은 몸통 중심을 딱 나눴을 때 몸통보다 뒤에 있어야지만 백스윙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옆스윙인 겁니다. 이건 앞스윙인 거고요. 그럼 백스윙을 갔을 때 왼팔이 좀 더 뒤로 간다고 하면 이 오른팔의 엘보는 대략적으로 45도 뒤로 자연스럽게 빠져주는 게 가장 좋아요. 단,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옆으로 밀었다가 내가 왼팔을 뒤로 밀면서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끔 이렇게 자세를 딱 잡고 그다음에 오른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로 이제 하체를 돌려도 실질적으로 내가 좋은 궤도, 좋은 백스윙 탑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다운스윙으로 클럽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럼 이제 클럽의 궤도, 스윙의 궤도를 잘 이동시키고 백스윙 탑까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건 왼팔로 시작을 해서 오른팔이 딱 뒤에 클럽을 버텨준다 받쳐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이득은 오른팔이 약간 몸보다 뒤에 가 있으면 내가 하체 전환했을 때 이 클럽이 수직 낙하 그대로 이제 힘을 빼지 않아도 뭐 힘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클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시작되는 하체 전환 이후에 오른팔이 몸통으로 이렇게 붙으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섭력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나눠서 스윙을 몇 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해서 템포를 올리면서 어떻게 이 동작들이 내 몸에서 좀 익숙하게끔 연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테이크웨이를 왼팔로 하체를 잡고 이렇게 밀어주다가 이때는 오른팔에 힘을 빼고 이 부분이 좀 어색하면 펴놓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다가 그대로 그대로 팔을 왼팔을 뒤로 보내도 엘버가 접히고 손목이 딱 받쳐주면 이 느낌이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 탑의 느낌이니까 이 부분을 몇 번 해보고 처음에는 가장 부드러운 템포로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낼 수 있는 딱 50%의 힘으로만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백스윙 탑이 여기서 탑에서 내가 헤드가 받쳐진 게 느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빠른 템포의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스윙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정도만 만족하는데 그럼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클럽 스윙을 시작하는 부분 몸통을 쓰기에 앞서서 어떤 동작으로 백스윙 탑이 나오면 더 좋냐라고 이제 레슨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연습을 해보지 않고 한 번 이 영상으로 봐서는 쉽게 다가오지 않고 또 반복적인 훈련이 없이는 절대 내 몸에 숙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숙지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클럽을 잘 시작하면 그 몸통 스윙의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초석을 바탕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점점점 우리 비거리는 늘어나고 골프공은 결과적으로는 더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골퍼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의 힘을 빼면 오른팔꿈치와 팔의 힘을 빼면 어깨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스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깨가 올라가지 않기 위해 팔을 조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 오른팔의 힘을 빼고도 어깨가 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른팔의 힘을 빼고도 어깨가 안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 소위 백스윙이 벌어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공을 치는 거에 앞서서는 몸의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스윙 드릴을 활용하거든요. 일반적인 선수나 아마추어에게도 클럽 그립을 잘 잡고 스탠스 어깨를 보폭을 잘 넓혀서 이렇게 서보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은 좀 더 왼쪽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서고 이때 왼팔을 자연스럽게 펴져 있게끔 두지만 오른쪽 엘보를 살짝 더 구부려봐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 제가 이렇게 밀면 어깨가 막히니까 백스윙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구부리고 그대로 옆으로 밀다가 힘을 빼서 가게끔 둡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수평적으로 오른팔이 이렇게 접힌 걸 알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내가 그대로 몸을 약간 숙여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탑이 나왔을 때 뭐 5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바로 백스윙이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잘 나왔잖아요. 네 바로 힘이 탁 빠져서요. 그래서 오른팔을 살짝 구부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빠지다가 이 상태에서 내가 약간 숙였을 때 어 이렇게 탑의 위치가 나오나 그런데 이거는 사실 느낌적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 위치에서 우리가 스윙을 하진 않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내려봤을 때 어드레스 자세를 잡고 이 상태에서 내렸을 때죠. 오른팔의 엘보는 항상 접혀 있어야 됩니다. 즉 접혀 있어야지만 이 어깨의 텐션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 낮아진 상태에서 내가 앞서 제 레슨에서의 왼팔로 그대로 밀다가 그 다음에 오른발 엘보가 자연스럽게 좀 뒤로 빠지면 어깨가 상승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상의 그립과 모든 걸 사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해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하면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게 왼팔보다 오른팔을 살짝 아래 두고 그리고 스윙을 이렇게 가서 왼팔을 기준으로 몸 뒤로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한 손으로 클럽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기대게끔 둬서 이건 오른팔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왼팔을 밀어서 그렇게 가게끔 그럼 이제 백스윙 탑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여기서 잡아본 오른팔 또한 딱 정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른쪽 어깨는 사실 이제 왼팔과 어드레스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를 좀 완화하려면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늘 테이크백이랑 백스윙 레슨을 들어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일반 골퍼는 백스윙 이렇게 할 때 스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스웨이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부분 이제 스웨이가 나오는 골퍼들의 문제점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일단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일반적인 성인은 앉아있는 시간이 더 오래 있기 때문에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들이 대부분 이제 어드레스 서게 되면 약간 이렇게 오른쪽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상승된 상태에서 내가 클럽을 밀게 되면 같이 쫓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보는 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운전을 했을 때도 그래서 이쪽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잡고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는 약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의 공간이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존재하고 이 상태로 클럽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사실 스웨이는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스웨이를 고치려면 또 너무 머리를 잡으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체크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내가 클럽이 이동이 됐을 때 백스윙을 여기까지 스웨이를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 갈 때 스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클럽이 정말 하늘로 헤드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이 헤드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옆으로 왼팔을 밀었을 때 소위 코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왼손이 특히 왼손의 이 엄지가 약간 하늘을 보게끔 살짝 꺾어주게 되면 클럽 헤드는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헤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얘는 더 이상 이리로 안 가겠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내가 팔을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몸통을 약간 비뚤어서 그냥 백스윙 간다면 스웨이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골반 밀어놓은 상태에서 엄지를 살짝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엄지를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서 스윙하는 거를 적극 추천하는데 자 이거를 했는데도 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게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쫓아간다. 그러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공을 내려놓고 보폭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먹이 내 발 안에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위치에서 그립을 잡고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좁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스윙이 되면 나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내가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좁혀놓은 상태에서 점점점 스윙을 해서 아 내가 쫓아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단순한 데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스윙이 심각하다 골반과 그리고 헤드가 올라가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좁혀놓고 연습을 해보면 확실히 이 스윙 부분에서는 좀 더 덜 발생하고 그 부분을 완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왼 팔은 클럽을 출발시켜서 궤도를 형성하지만 오른 팔은 클럽 백스윙 탑에서의 높이를 의미한다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오른손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출발을 해줘도 되고 그래서 더 오른 팔의 힘은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른손을 잡지 않고 펴서 클럽을 옆에 대보는 거죠. 그대로 밀었을 때 그러면서 왼 팔을 그대로 계속 옆으로 이동시켜 즉 몸 뒤로 이동시켰을 때는 딱 오른팔이 이렇게 클럽을 바치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오른 팔의 엘보는 대략적으로 45도 뒤로 자연스럽게 빠져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옆으로 밀었다가 내가 왼 팔을 뒤로 밀면서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끔 이렇게 자세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로 myös 退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하십시 sally These frustrates 너무ion 궁금한데